송은재TV 시작합니다. 언론을 비롯해서 국민들 또 시민단체를 통해서 정치권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비판들이 쌓이고 있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비판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든지 아니면 오만한 경우입니다. 그 비판이 좀 일리가 있더라도 나는 뭐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고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의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끄는 강신읍 변호사라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이 건의사랑도 있고 건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건사랑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법적으로 횡령하는 사건, 의혹이 발생을 하고 이 건의사랑을 이끌고 있는 변호사 회장이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이상한 주장들을 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건설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 부분과 관계를 단절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팬클럽, 이 사람들을 탓할 수는 없죠.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따져보고자 합니다. 송은재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혹시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영화배우 송강호 씨를 만나고 영화 관람을 하면서 팝콘을 먹는 장면 시민들과 이렇게 함께 어울리는 많은 사진들, 장면들이 홍보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 대통령실을 통해서 정식으로 나온 사진도 있고 또 여러 장의 사진이 건의사랑이라고 하는 그 팬클럽을 통해서 사진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번에 대통령실을 방문한 그 사진도 건의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왔다. 또 그전에도 개인사적인 것들이 많이 그런 사진들이 건의사랑이라고 하는 이 팬클럽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문제는 건의사랑이라고 하는 강신읍 변호사가 지난번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대통령의 배우자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 검증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당당히 제1외교관으로 활동을 해야 하고 제2부속실도 있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 오늘 또 주장을 한 것이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도 사적인 생활이 있다. 그런 사적인 생활은 대통령실만이 아닌 개인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고 그런 홍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대통령실을 통해서만 홍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소위 관료주의고 소위 제왕적 대통령상을 못 벗어난 것이다. 시민들과 친숙해지려고 하는 대통령과 거리가 먼 것이다. 그 다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제1외교관으로서 외교관 천명, 만명이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제2부속실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강신업 변호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끄는 이 건의사랑을 통해서 이 사진들이 나가고 있는 것, 빨리 근절해야 하고요. 지금 이 건의사랑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 주변에 사적으로 개인기업도 있었으니까 개인적으로 이 홍보를 돕는 사람이 있고요. 김건희 여사의 이미지가 좀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대선 때 여러 가지 뭐 경력, 부풀릭 이런 것으로 그거를 뒤집기 위해서 이 홍보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각종 언론 인터뷰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김건희 여사의 사적인 사진들이 팬클럽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게 어떤 홍보 효과를 노리고 김건희 여사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 노력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노력이 가져올, 그 노력은 좋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이런 홍보도 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면 공적인 영역에서 대통령실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일 두 가지가 발생할 수가 있다.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 이미지가 오히려 망쳐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적으로 홍보를 담당하는 건의사랑이라든지 우려입니다. 우려.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등에 업고 자기 장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소위 국정농단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강신욱 변호사의 인터뷰부터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느 국민이 변호사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의 배우자를 선출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국민이 배우자를 선택했다면 자기 모순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 강신욱이라는 사람은. 그럼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배우자라면 당연히 모든 일을 공적인 대통령실을 통해서 해야 되죠. 그런데 홍보는 또 자기 팬카페를 통해서 해도 된대요. 사적인 홍보를 얼마든지 해도 된답니다. 그게 새로운 대통령상이라고 합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의 사적인 영역이 사적인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가 되는 게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해요. 그게 새로운 대통령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자기의 사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자기 장사, 자기 위세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지금 대통령실 홍보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이 우려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강신욱이라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매어리더업 결혼 참 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리얼리 진짜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 이런 소개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도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 게 하나가 외교관 천명의 몫을 했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는 그 영상 하나, 그 사진 한 장면으로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홍보 효과, 또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홍보 효과. 그런데 잘못됐을 경우에 외교관 만명이 잘못하는 것보다 더한 상처가 올 수 있다는 것은 모릅니까? 외교관 천명의 효과를 누렸다면 외교관 천명의 실수를 대통령 배우자가 저지를 수도 있다는 사실은 모릅니까?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기관, 공적인 기관, 검증할 수 있는 기관, 책임을 질 수 있는 기관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변호사라고 해요.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 정도 상식도 모릅니까? 사적인, 개인적인 사생활, 대통령과 대통령 부부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보장해 줘야 하고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홍보가 일어나도 된다. 이거 어디에서 나온다. 이렇게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 강신호 변호사라는 사람이 미국의 퍼스트레이디 제도를 이야기하면서 제2부속실이 있어야 된다. 제가 그 뜻은 알겠어요. 저도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법으로 만들어서 제2부속실 이런 부분, 대통령의 배우자 부분들을 양성화시키고 좋은 시순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되어 가야 된다. 그런데 아직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이런 부분은 정말 적극적이기보다는 소극적으로 조금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자세가 현명하다고 말씀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권력 주변에 똥파리처럼 이렇게 달라붙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 앞뒤 말도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면서 언론에 이렇게 떠들고 자기 존재 가치를 내세웁니다. 단칼에 끊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이 있는 것은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팬클럽과 관계를 맺는 것은 단칼에 끊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팬클럽을 통한 자기 홍보, 자기 이미지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또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 팬클럽과 대통령 선거 때 도와줬던 부분도 있을 테고요. 끊기가 힘들다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 번 언론을 통해서 저도 송은재TV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로 보입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검찰 중용 부분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찰 부분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주변과 대통령 시일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모두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깊게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두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한 비판, 검찰 중용에 대한 비판은 잘 알고 있다는 듯이 얘기합니다. 잘 알고 있다에서부터 잘못은 시작이 된다는 부분 꼭 짚어드리고요. 이 팬클럽, 팬카페 부분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제 대통령 취임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엄청난 관심, 또 국민들의 엄청난 박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고 관심이 많은 부분 절대로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된다, 나쁜 게 전혀 아니다라는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정말 무슨 대단한 어떤 나라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정말 훌륭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지금 국민들의 박수가 쏟아지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또 김건희 여사가 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해야죠. 대통령의 배우자는 꼭 그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가 수수한 옷을 입고도 굉장히 패션에 굉장히 어울리고 또 김건희 여사가 어디를 가나 굉장히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임하고 또 많은 기대를 받고 있고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좋은 정책을 내놓아서 굉장히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을 해서 지금 박수를 받고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김건희 여사는 그래야 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대와 박수가 언제 실망과 비난으로 바뀔지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뚜렷하고 냉정하고 이성적인 정책에 의해서 생긴 박수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과의 관계는 많은 부분들 어려운 점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도 양단이라고 하죠. 단칼에 끊어야 합니다. 단칼에 끊지 못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테고 그만한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제가 단언합니다. 소원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